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또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뉴욕기다리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면서 혹은 한국에 사시면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이율이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싼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2023년 전망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 전망을 짚어본다고 해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추측을 해보고 그에 대한 준비와 그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융자금 규모가 현재 주택감정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깡통주택 깡통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주택은 주택융자금 대출금보다 주택의 가치가 더 낮은 주택을 가리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금액이 가치가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보다 못한 거죠. 그렇다면 내 집이 아닌 거죠. 몰게지 이자의 급등과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게지 데이터 분석업체 블랙라이트는 올해의 이 몰게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신규 주택 수요자는 25만 명이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특히 100만 명은 주택 에퀴티, 에퀴티는 주택의 벨로 가치에서 주택융자를 제한 집의 순자산 가치가 에퀴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퀴티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이것들도 깡통주택의 소유주나 소유로 전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블랙라이트에 의하면 올해의 몰게지 대출 건수 중에서 8%, 정부 보증의 몰게지를 받은 주택 바이어에 약 25%가 주택융자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6%대의 몰게지 이자율과 몰게지 페이먼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급락을 깡통주택으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대폭 올랐었던 지역에서 6%선의 몰게지 이자율로 집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 중에서 최근에 집값이 대폭 내려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집값은 197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바이어들의 수요는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 지역, 교회의 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현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아파트 렌트 대신에 내 집 마련에 열풍이 불었고 반면에 주택 수급난은 심화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로 이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택의 바이어들은 주택 감정이나 인스펙션 등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셀러가 얘기하고 있는 금액의 호가에 20에서 40%까지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을 하는 그런 진풍경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경기침체 우려 확대에다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모계지 이율의 상승으로써 이에 인해서 주택 구매의 수요가 꺾였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이죠. 결국 주택의 가치가 주택 융자금을 밑도는 강통주택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023년 모계지 이자율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향후 1년간 집값이 최대의 2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강통주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택시장은 이미 지난 10월 기존 주택 판매량의 9달 연속 감소와 투자형 주택매매 30%의 극감을 통해서 약세 조짐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시는 저희 뉴욕기다리엠스쌤의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이자율이 올라서 지금 6%대의 이런 퍼센트가 된다고 하고 주택의 가격이 20%가 떨어졌으면 사실 그게 똑같은 거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 경제가 좋았다는 20년 전만 해도 모계지 이자율과 주택 가격에 대한 우리가 융절을 받아야 되는 은행의 이자율이 이 정도 선이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부동산업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내년 주택 시장은 현재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지난 연말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며칠도 안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지금 예상하는 것은 0.25%포인트씩 이유를 금리를 오르는 게 두 번이 있고 그게 2023년도까지는 두 번이 앞으로 있고 2024년도에는 그것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택의 모계지 이자율이 다소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건 짚어볼까요? 2023년도 미국의 부동산에서 가장 핫할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예상을 좀 한번 해보죠. 내년도 미국 부동산에서 가장 주목할 지역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로 꼽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서도 한국 기업들 많죠. 왜냐?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이전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크게 늘고 있고 구입하기 적당한 가격의 주택이 많아서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전 미 부동산협회는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내년 시장을 예측하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애틀란타, 샌디, 스프링스, 메리에타 지역을 내년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국의 179개 도시의 메트로 지역 중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전국 평균보다 가구 소득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싸고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잠재적 구매층이 두텁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50%가량의 소득이 높은 IT업체 종사자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미 부동산협회는 광역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 기술기업들이 애틀란타의 새 지사를 여는 등 일자리 시장이 매우 탄탄하다라고 하면서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가 많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만한 지역 널스캐롤라이나 주의 지역이고요. 랠리, 그리고 3위는 텍사스, 폴트워스, 알링턴 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7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플로리다 등 동남부에 집중이 됐고 서부는 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위 10개의 시장은 내년 주택가격이 최소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 전역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9.6%가 상승을 했고 내년에도 0.3%가 상승을 해서 38만 5천 8백 달러 하나로는 5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미부동산협회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죠.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이 되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미국 주택시장의 주요, 유효 수요로 꾸준하게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망입니다. 밀레니엄의 세대들, 즉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시작하는 세대들, 이 세대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의 주요 구매를 하는 사람의 바이어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일상화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밀레니엄 세대는 2021년보다 2022년에 약 20만 명이 더 많으며 2023년에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향후에 2년 동안 첫 주택의 구입의 지역, 주택가격이 아주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엘 세대가 현 주택시장의 주요한 유효수요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의 공간과 업무의 공간을 겸비한 홈오피스, 즉 그러면서도 넓은 공간의 집을 선호하게 되므로 도시보다는, 비싸서 못싸죠 도시는 도시의 바로 외곽, 볼더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주변의 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공급 어떨까요? 주택공급은 얼마 안되는데 수요는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일 경우에 이미 저금리 시대의 3%대의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제6자, 리파이낸스를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을 팔고 두 배나 되는 금리를 감당하면서 소유한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자, 작년 2022년 9월 통계로 미국의 전국 주택 재고는 3개월치이고 조지아주의 주택 재고는 2개월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통 주택 재고가 6개월 정도가 돼야지만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 재고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의 주택 재고량 13개월치의 공급에 과잉이 되는 것에 대조가 되는 공급 부족 현상임을 쉽게 알 수 있죠.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높은 이자와 비싼 재료비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유효수요의 축소로 인해서 신규 주택 개발업자들이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겠죠. 이미 신규 주택 착공을 축소한 상태가 되고 아니면 중단을 하거나 아주 서두르지도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분위기가 될 거랍니다. 신규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더해지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의 판매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의 주택의 가격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세는 둔화가 되겠지만 주택의 가격이 급락하게 많이 하락되는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일 것이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 바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 입사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심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되고 도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볼더, 경계선이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 전국에서 핫한 지역은 그래도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틀란타, 조지아 쪽에 있는 근간에 있는 도심들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다 아시는 내용이시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리마인딩 되시고 또 앞으로를 리스케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꼭 되시는 여러분들한테 효과 있었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셔서 알람 설정도 밑에 이쪽입니다. 알람 설정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 제가